이야 19년 전 이 영상 이 이후로 정말 세상이 바뀔 줄 누구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19년 전은 아니고 뭐 한 15년 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15년 전 기기까지는 웬만한 기기는 다 유튜브에 리뷰가 있지 그래 한번 15년 내외 제품 중에서 유튜브에 리뷰가 없는 제품 찾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일단 찾아볼까 뭐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GP32 아 GP32는 뭐 맞네 아 그러면은 명텐도 GP2X 위즈 아이고 위즈도 뭐 영상이 많네 위즈 게임기 말고 그러면 뭐 노트북 이 라이프북 요거는 조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래도 약간 레어인데 후지츠 라이프북 또 혹시 이게 P1610 아 뭐 많구나 역시 이 유튜브 정말 인류문화 지식의 보물창고네 와 뭐 백과사전이지 뭐 진짜 뭐 없는 게 없고 요것도 약간 레어인데 이 조나다 720 조나다 710은 나오는데 조나다 720 어 720 720 720 어 2개월 전에 또 리뷰를 했네 어 요즘에도 리뷰를 많이 하네 5개월 전 8년 전 오 17년 전 나도 뭐 사실 이거 한 3년 전에 구한 건데 와 17년 전에 이걸로 둠 했을 때 그때 그 기분 어땠을까 뭐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네 저번에 정말 내가 득템하니 베가 베가 UMPC 중고로 다 정말 싸게 사서 내가 영상까지 올렸던 건데 베가 UMPC 어 베가 UMPC 아 내 영상이 제일 먼저 뜨고 3년 전 쇼츠 오 이거는 아 여깄네 11개월 전 내 당근마켓 득템기 말고 없을 뻔 했는데 야 이거 좀 아깝다 예 뭐 요거는 삼성 거니까 많겠지 이거 삼성 Q1 삼성 Q1 아 유명한 분이 또 1년 전에 했네 아 이거는 Q1 울트라 아 그냥 Q1도 있고 누가 17년 전 와 정말 이 당시에 유튜브 시작했던 사람들을 계속 했으면 구독자 많이 모았을 텐데 아 유튜브가 19년 전에 나오고 17년 전 영상도 참 많네 요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와이 브레인 이것도 정말 어렵게 구했던 건데 그냥 와이 브레인 전체로 아이고 없는 게 없구나 진짜 인류의 모든 지식 정보에 보고 유튜브 아 포기 아 잠깐만 그래 한 개 더 있었지 한 개 더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건데 코어 1 W2 정말 어렵게 구한 건데 상태 좋은 거는 뭐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부품용으로 구한 건데 코어 1 D2 플러스 영상 찍으면서 아마 이 제품 알게 되었고 중고로 구한 건데 부품용으로 한 1년 전에 구하고 아직 되는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D2 플러스 너무 많이 있지 코어 1 W2 오 D2 플러스만 나오고 W2 어딨어 W2 W2 어딨어 W2 오 W2 없다 D2 아직까지도 안 나오지 W2 오 찾았다 유튜브에 리뷰 없는 제품 코어 1 W2 전설의 태블릿은 아니고 윈도우 머신 드디어 찾았어 유튜브에 리뷰 없는 제품 코어 1 W2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유튜브가 생긴 이래로 거의 웬만한 가전 제품들은 대부분 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리뷰가 있는데 당시 한국의 중소 가전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였던 코어 1에서 만든 윈도우 디바이스가 유튜브에 리뷰 하나 없다는 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 제품 모르는 제품이었는데 이거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코어 1 D2 플러스 리뷰하다가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구글링 해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제품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알게 되어서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이런 데서 알림을 맞춰놓고 기다리던 중에 이게 또 정말 몇 년 만에 나와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레어템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 주고 구매한 제품이고 일단 어댑터가 없어서 구동 확인도 안 되고 부팅이 안 됐던 걸로 기억된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싸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어 1에서 만든 W2 과연 어떨지 윈도우 디바이스인데 종이도 뭐 그냥 다 찢어져서 예전에 PDA 감성 이렇게 윈도우 모바일 디바이스인데 가죽 케이스 정말 오래 지난 제품 치고는 가죽 케이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깔끔하네요 예전 제품들은 이 가죽 간지였죠 또 그리고 구성품들은 렌 포트 정말 엄청난 이게 뭐죠 액세서리 케이블이 엄청난데 여기에 연결해서 이 하단에 보면 24핀인가요 이렇게 꽂으면 이제 랜도 쓸 수 있고 VGA 출력도 되는 이런 케이블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 전송용이겠죠 그 당시 제품이라는 걸 딱 알게 해주는 24핀 케이블이 쓰였고 어 네 뭐 액세서리 많네요 코어 1 이거는 뭔가요 아 핸드 스트랩인 거 같은데 이거 무거워서 핸드 스트랩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가죽 케이스까지 씌우면 와 563g 와 이거 핸드 스트랩 하면 손목 박살 날 거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 감성 또 이 모바일 기기에는 핸드 스트랩이 또 있어야 됐죠 아 그리고 또 코어 1의 이어폰 코어 1 하면 또 음악 명가이기 때문에 아이오디오 네 전에 제가 또 리뷰했던 MP3 플레이어 생각하면 뭐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네 구성품 정말 알차고 아 네 또 이렇게 외부 출력 되는 게 컴포넌트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모 같은 데 연결해서 윈도우 게임 즐겼으면 정말 엄청 났을 거 같은데 그런 기록을 찾기가 힘들죠 그야말로 레어템이기 때문에 아 제 박모도 지금 고장만 안 났으면 한번 연결해 보는 건데 만약에 되면 자 그리고 매뉴얼 아 드라이버도 있네요 다행히 아 시스템 복구 오 네 시스템 복구 디스크가 있네요 자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시스템 복구면 윈도우 부칭만 되면 처음 상태 그대로 돌릴 수 있는 건데 아 여기에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정말 찾기도 힘든 스펙인데 윈도우 7이 설치돼 있고 인텔 아톰 1.33기가 헤르츠 디스플레이는 4.8인치 1024에 6배 터치가 되고 뭐 감압식이겠죠 그리고 음성인식 오 네 음성인식이 또 되는 그리고 무선 랜 usb 2개 그리고 미니 usb 포트 이거는 뭐 미니 5핀 이겠죠 그리고 usb 디바이스 포트 이 하단에 아까 전에 그 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있고 마이크도 있고 럭셔리 헤어라인 메탈바디 아 네 d2 플러스와 비슷하게 마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감은 와 마감 정말 좋죠 럭셔리 헤어라인 메탈바디 네 버튼도 몇 개 있고 기기 자체 디자인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더넷 포트도 있고 모니터 아웃 컴포넌트 컴포지트 tv 아웃까지 네 구성품은 아 키보드는 또 별매이군요 아 오디오 케이블이 또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건 뭐 요즘에 나와 있는 그런 오디오 케이블 써도 되고 컴포지트 케이블 usb 케이블 오 다 있습니다 아 스타일러스 펜이 없네요 VJ 유선냉 아 이거는 또 별매 제품인데 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어댑터는 분실한 것 같고 네 복구 dvd가 있어서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품 보면 옆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12V라고 써 있습니다 12V 아 글씨가 네 보이나요 12V 자 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제품 생겼을 때 상당히 편리하죠 네 한방에 마셨습니다 자 12V 2A 어댑터 연결하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 위에 네 이쪽은 락이고 이쪽이 전원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불이 들어오는군요 오 네 코온 아 이 소리는 하드드라이브 맛간 소리인데 리브렛도 리뷰할 때 그때 났던 소리와 약간 유사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 바이오스 그러면 한번 키보드 연결해서 네 요새 많이 쓰이는 또 키보드죠 마우스 기능 같이 있어서 블루투스도 되고 2.4GHz 무선도 되고 인텔 아톰 Z520 1.33GHz 램은 1GHz 네 뭐 당시로써는 이 정도면 뭐 쓸만한 그런 사양이죠 네 아 네 하드드라이브가 안 나오네요 자 뭐 이거는 뭐 나가도 당연히 아 바로 또 이렇게 들어오죠 이건 뭐 뜯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드라이브는 일단 고장 난 거고 바로 꺼지는 걸 보니까 배터리도 없고 아 드라이버가 이게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고 아 네 이게 뭐죠 별 드라이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애플 따라 하는 건가요 이거 찾아보면 요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네 그럼 결국 하드드라이브를 교체를 하면 윈도우 7을 다시 깔아야 된다는 말인데 네 아 이게 어떻게 어우 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이렇게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이런 사이즈는 흔치 않은 사이즈라서 이거 배터리를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드드라이브 1.8인치 하드드라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필름 케이블로 연결되는 ZIF 형식입니다 이제 SSD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SSD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ZIF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또 ZIF 하드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넷북의 SSD로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윈도우 10을 깔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스팀 덱 64GB 사고 나면 꼭 교체 꼭 하죠 요거 요거로 이렇게 한번 사이즈도 딱 되고 요걸 한번 아 근데 드라이버를 체결을 못하네요 네 문제가 윈도우 10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윈도우 7은 드라이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또 문제죠 일단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드라이버 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덮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7 부팅 USB 자 켜보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오 네 USB로 넘어가죠 결국 하드드라이브 이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윈도우 7 설치하면 또 보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놓으니까 꼭 UMPC 같죠 사실 그리고 요 형태의 제품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슷한 거 파는 거 있죠 아마 한번쯤 알리익스프레스 구경하시다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코어 1에 W2를 약간 모방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우스 작동도 잘 되고 아 역시 안 나오죠 드라이버를 또 로드 하려면 이 부팅 디스켓에 드라이버 파일을 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SSD 어댑터라든가 지금 이 SSD 드라이버가 윈도우 7에 있을 리가 없죠 아 네 여기서 이제 진행이 안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작동되는 거 하나 있긴 한데 아 요거는 또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둬야 되는데 뭐 안 되면은 여기에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지난번 넷북에 설치했던 게 이 형식의 제품인데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아 네 안 나오는군요 할 수 없이 요걸 써야 되는데 아 왠지 또 SSD에 한번 설치해 보고 싶은데 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대체할 제품이 또 있습니다 네 요 제품 또 구매해서 2주가 또 흘렀습니다 아이팟 계열에 많이 사용하는 ZIF 형식으로 나온 SSD인데 아이팟에서도 되는데 과연 이 제품에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게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네 자 과연 어떨지 아 반대로 낀 것 같습니다 부팅하다가 하드드라이브 불이 들어와 있는 채로 그냥 멈춰 버리는 걸 보니까 이렇게 끼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안 넘어갔는데 어 이제 넘어가는군요 자 과연 이 SSD 나올 것인가 아 네 나왔습니다 60GB SSD 이야 네 포맷을 하고 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예전 기기들을 이렇게 설치하다 오류 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7 부팅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기기가 엄청나게 뜨겁네요 어 발열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기기에 자 이제 복원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터치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드라이버가 안 잡혔기 때문에 네 DVD 롬 이렇게 잘 나왔고 자 이제 복구 드라이브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제가 이 DVD 를 윈도우 11 에서 실행했을 때는 어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게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블클릭 했을 때 실행이 됐는데 아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요 이게 아 원래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로 설치하면 드라이버들이 자동으로 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결국은 DVD 롬을 읽다가 중간에 튕기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아 정말 복구도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자 DVD 롬을 한번 옮겨 봤습니다 USB로 옮겨서 뭐 이러면은 로딩 에러는 없을 테니까 자 이제 한번 또 설치를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휴대용 DVD 롬은 뭐 전력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한번 튕기게 되면 설치가 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 이런거 좋지가 않네요 네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코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바탕화면도 코원으로 바뀌고 오 네 무선 드라이버도 잡혔습니다 지난번엔 무선 드라이버가 없었는데 다 드라이버도 아마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어 네 터치도 되고 아 네 완벽하게 거의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세번째 LED가 무선 신호 LED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 네 드디어 환영합니다 W2 완벽하게 처음 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루투스도 잡히고 네 오 네 사운드도 나고 자 터치도 잘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원래 그 상태 처음 나왔던 그 상태 그대로 되었고 자 그리고 이게 화면이 세로로 회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가요 아 네 이렇게 회전도 버튼으로 이거는 아 아 이건 우클릭이군요 요게 회전 자 해상도도 이제 잘 잡히고 무선 기능도 되고 터치도 되고 소리도 나는데 문제가 이 배터리 배터리가 없습니다 나오는데 자 뭐 기왕 여기까지 했으니 배터리까지 한번 살려봐야 되겠죠 자 우선 SSD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놔둘 순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배터리 자 보니까 지금 셀이 두 개입니다 두 셀 그렇다면 7.4 볼트겠죠 3.7 볼트 두 개 7.4 볼트 일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론 스펙상으로는 4400mAh 라고 나오는데 이 크기가 4400mAh 은 넘을 것 같은데 네 두께라든가 크기를 보면 4400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몇 볼트인지는 안 나오고 그냥 4400mAh 딱 이 정보만 있습니다 배터리도 많이 부풀었죠 뭐 이제 배터리는 뭐 성능이 거의 끝났다 보이고 보호회로에 이제 배터리 두 개를 비슷한 사이즈를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는데 뭐 이런 사이즈는 별로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비슷한 사이즈가 없어서 자 배터리 작업은 뭐 언제나 정말 정말 조심해야죠 이번 배터리 사고도 그렇고 배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배터리 작업은 공구도 조심해서 뭐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자 또 측정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겠죠 아 네 3.8 볼트 3.8 볼트면은 잘 나오는 건데 아마 그렇다면 이쪽이 죽어 있을 이 배터리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 5 볼트? 아 이게 지금 전압이 아니고 네 0.5옴으로 잡히네 아 죽었네요 이 배터리가 지금 자 쭉쭉쭉쭉 늘리고 이제 절단을 해야 되겠죠 이쪽이 조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무래도 마이너스 두 개를 지금 붙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 아 이쪽이네요 아 이렇게 두 개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네요 배터리 작업은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뭐 연기 난다 그러면 바로 납땜하다가 납땜 바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갈 배터리 높이는 딱 높이는 요 정도 아 이게 딱인데 이거는 용량이 너무 낮습니다 2800 두께가 얇아서 이것도 아쉽죠 두께가 조금 두껍고 4000 정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4000짜리는 흔히 사용 안하기 때문에 요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3200mAh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배터리 작업 그리고 잘 맞 contradict 그 그 그 어디 그 아 어디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W2 배터리 교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꽂고 부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부팅이 되었고 제가 프로그램도 몇 개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터치팬이 위에 있었습니다. 터치팬도 있고 배터리 표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네,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자, 네, 배터리까지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윈도우 디바이스가 흔하지 않았는데 네, 뾱뾱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귀엽죠. 네, 윈도우 7 싱글코어 1.33기가 헤르츠, 램 1기가 라즈베리파이 제로 1이 싱글코어 1기가 헤르츠에 램 512 메가바이트죠. 그러니까 CPU 성능이 33% 라즈베리파이 제로 1에 비해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성능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뭐 제가 전원 사용 시 화면 밝기를 더 밝게 해놔서 네, 조금 더 밝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키보드 마우스도 연결하면 더 편하게 아무래도 뭐 이 당시에는 터치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이것까지 연결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UMPC 아, 합체된 모습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UMPC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완벽하게 복구까지 됐고 모든 기능도 다 살았고 배터리까지 복원돼서 이제 그 당시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유튜브에도 리뷰 하나 없는 정말 레어템 이 코어 1의 윈도우 디바이스 여기 보시면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대부분이 PMP였기 때문에 오리지널 윈도우 기기는 흔치 않았죠. 네, 그럼 한번 게임, 게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 잘못... 네, 잘못했네요. 아, 그래도 들어온 김에 한번 또 보고 아, 살짝 끊기네요. 그 당시 다 한번쯤 해보셨을... 안 해보신 분 없으시겠죠? 가운데... 아, 여기까지... 네, 추억의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대왕의 시대 2 뭐 이런... 사실 요즘에 나오는 기기들도 다 도스박스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뭐 라즈베리파이로 만든 그런 기기라던가 아니면 뭐 리눅스 게임기들 이런 것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사양에서 잘 돌아갔던 예전 게임들이 뭐 이런 게임들은 사양을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게임들이 아니라서 아, 닭이 있군요. 닭. 닥터 케이 다 하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또 패밀리 네임까지 네, 그럼 DIY 오, 손이 뜨... 오, 지금 손이 뜨겁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발열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심하네요. 네, 가죽 케이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잡고 있는데 갑자기 세게 잡았더니만 뜨거워져 가지고 아, 이 추억의 진짜 사운드 예전 게임들은 뭐 해도 재밌지만 이렇게 실행만 해서 음악만 들어도 즐겁죠. 코온 화면 MP3 PMP 외에도 이렇게 윈도우 디바이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이 제품을 몰라서 이 제품이 왜 실패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뭐 가격, 발열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당시에는 대부분 영상 감상 위주였기 때문에 저렴한 PMP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점이 정말 보셨듯이 어마어마한 배터리로 5시간 가량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집어넣은 배터리 정도면 한 3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5시간 가량 할 수 있는 윈도우 디바이스 정말 흔치 않았는데 그리고도 이렇게 정말 멋진 디자인 코온 D2 플러스와 유사한 스타일의 이런 멋진 디자인 럭셔리 하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실패한 원인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격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으면 크게 히트 쳤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참 아쉽고 유튜브에 리뷰 하나 없다는 것도 또 놀랍고 아무튼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 코온 W2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해서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VGA와 램포트가 되는 이 케이블 그리고 여기에 이제 VGA 케이블 추가로 연결해서 이 모니터로 지금 연결이 되었습니다. 게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 알차고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